공간이 틀어졌잖아, 사실. 형아, 공간이 틀어지면 어떡하니, 공간이 자꾸. 하사히 보아. 하사히 보아. 그거는 보아, 보아, 보아. 안녕하세요. 엘리셉이에요. 사이즈 데벨롭에 높게 해줄 수 있는 보아. 발레리나 리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요. 베벨롭벨은 높게 들기 위한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났어요. 베벨롭벨 동작은 우연성과 근력, 그리고 발레의 기공기가 탄탄해야지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처음부터 많이 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1cm씩 늘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해주세요. 양쪽 무릎을 꿇고 앉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세요. 이때 양쪽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어깨, 골반, 박스가 정면을 바라놓게. 그대로 손바닥을 먼저 땀으로 잡고. 앞발 플렉스 턴핑. 그대로 앞으로 출발. 황금으로 숨을 마시고, 입을 뱉으면서 앞으로. 이러면서 앞으로. 이러면, 뒤고 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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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시고요. 일단 스트레칭이 익숙해져서 목적이 느껴지지 않고 늘어나는 느낌이 안 든다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더 늘려주시면 돼요. 호흡 마시고 백골을 반복하면서 근육을 늘려주세요. 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리고 반복해주세요. 스트레칭 효과를 보시려면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적어도 3분에서 5분은 진행해주셔야 돼요. 이때 왼쪽 골반 뜨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티슈즈 지나서 이때 엉덩이 조이고 뒤꿈치 들고 엉지발가락 포인트까지 해서 내 엉덩이 방향으로 쥐어짜세요. 그대로 데벨로 빼, 두방 두르세요. 이때 양쪽 어깨 뜨지 않게, 허리 뜨지 않게, 골반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 놓고 그대로 턴아웃 더 돌려주면서 내려올게요. 1번 코인 한다고 생각하시고 누워주시고요. 손 옆으로 기대시고, 왼쪽 손바닥 가슴 앞에 미친. 마찬가지로 박스 움직이지 않고 코에 힘 빠지지 않아요. 그 때 똑같죠? 지금 밑에 있는 다리가 서 있는 다리가 될 거잖아요. 무릎에 힘 빠지지 않게. 근육의 힘 레벨로 빼, 90도만. 아티슈즈 하는 과정에서 턴아웃을 한 번 더 쥐어짜는 거예요. 고양이 자세 하실 거예요. 내 어깨 밑에 손바닥, 골반 밑에 무릎, 그대로 오른발 뒤로 포인트. 들면서 오픈되지 않게, 그대로 턴아웃의 힘으로만 다리 들게요. 양 손바닥 잡고, 아까 했던 것처럼 턴쮜트바닥 나가주세요. 그 상태에서 앙근육 고구, 엉덩이 쪼아서 귀꿈치를 천장 쪽으로. 앤 1번 턴아웃 힘으로. 턴아웃 힘 이어서 그대로 사이드. 옆으로 갈게요. 두 다리 위로 풀어 가세요. 턴아웃. 이 구간절 근육의 힘으로. 꼬리뼈 다운. 하나. 그렇지. 늘려서 들어요. 쭉. 얼굴 나가면서 나가야 돼요. 쭉 기다려. 무릎에 힘. 안 엮기 다 하신 다음에, 근육을 들었어요. 서 있는 쪽 골반이 움직이는 쪽 따라가지 않게 턴아웃 쪼이고, 그대로 사이드 옆으로. 코 앞, 코 나가면서 아라메스. 댓글을 올려서. 바스 해 볼게요. 바스 해 볼게요. 안 와봐. 얼굴 들고 안 와보세요. 이 쪼인 엉덩이 힘이 최대한 풀리지 않게 노력하고, 서 있는 무릎에 힘 주면서, 두방팔이 손 잡고, 서 있는 무릎 버튼에 힘 풀리면 안 돼요. 그대로 손 앙호 놓고, 손 앙호 놓고 하나, 등, 골뼛 다운, 뒤로 둘, 셋. 버텼다가 그대로 알라스코 하면서 내려올게요. 사이드 조터 돼요. 내 무릎과 발을 어깨 뒤로. 오늘 알려드린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조금씩 변화가 오일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오일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오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